무안대 스윙 반갑습니다. 재킴입니다. 오늘은 아주 신박한 연습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무안대 스윙입니다. 무안대 스윙 무안대의 표시 아시죠?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스윙을 연습해보시면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뭐 8차 스윙이라고도 하죠. 근데 저는 이걸 무안대 스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걷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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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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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무안대 스윙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한번 해보면 이런 느낌이죠. 제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번만 더 해볼게요. 네. 이것이 바로 무안대 스윙 연습 방법입니다. 왜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엔 해외 끌리겠습니다. 1대 스윙 일단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